상지대학교 상지대학교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이곳 상지대학교에 속한 10개의 단과대학교는 학생들의 꿈을 넉넉하게 품을 자리를 마련했고 각기 다른 전공들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이끌 인재를 양성하고 있죠. 우리가 함께 준비하는 4차 산업혁명이 학생들의 인생에도 좋은 영향을 끼쳐야겠죠. 결국 미래를 뛰어들 변화도 이곳 상지대학교에서 시작됩니다. 시대가 변해도 미래에 대한 열정은 언제나 대환영입니다. 상지대학교는 학생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이제 믿고 달리기만 하면 됩니다. 9,730명의 학생수, 250명의 교수진, 총 15개국 82개의 대학과, 학술교류협정,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상지대학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때론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내거든요. 지금 당장 널리 이롭게 할 꿈을 시작하세요. 상지대학교는 꿈의 성지다. 상지대학교 상지대학교